하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열이 또 받아 가지고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판이 하나 열렸는데요. 재판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재판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공식 명칭은 그래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그 다음에 428억 약정과 관련된 이 혐의. 중요한 부분 있죠. 428억 약정설. 오늘 재판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이 유동규 니하고 어떤 관계였느냐. 니가 유동규 니가 성남시장한테 몇 번이나 보고를 갔느냐. 보고 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고 가기는 갔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어요. 근데 유동규가 참 황당한 것이 추궁을 하면 할수록 말이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보고하러 갔었다. 내가 보고한 거 내가 기억을 한다. 그러면서 보고하러 갔더니 내가 왜 보고하러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내가 갈 때는 반드시 정진상한테 연락을 하고 간다는 둥. 그래서 갔더니 뭐 이렇게 하더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서는 막상 쫙 따져 물어봅니다. 야, 너 그때 이런 상황이었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게 이상하잖아. 그래, 다시 한 번 물어볼게. 너 갔었어? 그때가 아닌가? 말이 바뀌어요, 자꾸 이렇게. 자, 이 얘기가 꾸준히, 이 부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428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가, 남욱한테, 아니 지가 김만배한테 428억, 현화동의 1호에서 428억을 받기로 했고, 그게 내 지분인데, 실은 이게 내 지분이 아니라 이건 누구 거다? 이재명 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검찰은 여기다 함수를 더 나가가지고, 자, 428억 약정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이다. 혹은, 그러니까 배임, 적어도 배임이다. 한 발 더 나가면은 뇌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론 구성을 했었어요. 따라서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어떤 어떤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유동규가 대장동 업자들의 입장을 전달을 해서, 이재명이 그 전달된 입장을 오케이 해줬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배임인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진술 중에 상당 부분을 들어보면은, 유동규가 원하던 대로 안 됐어. 대장동 일당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재판은 이재명 재판이 아닌데 왜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지들이 봉소장에 이재명이 이재명 50번씩, 60번씩 쓴 건 뭔데? 그 처음부터 쓰지를 말던가, 잔뜩 써놔 놓고서는, 그래 놓고서는 이재명 나오니까, 이 재판은 이재명 재판이 아닙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여하튼, 그런 얘기들이 쭉 오가는 와중에 묻습니다. 야, 유동규, 너 네가 하자는 대로 이재명이 안 따라 했네? 네가 하자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게 했네? 어, 그렇지? 자, 좋아. 그런데 너 그 당황하네 그러면은, 정치 자금 줬다며, 뇌물 줬다며, 그거 뭔 대가였어? 돈을 줬으면 대가를 치렀을 거 아니야? 뭔 대가로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대. 야, 그것도 이재명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정진상한테 받았대. 야, 정진상 실장이 갑자기 정무조정 실장에서 수령님이 되는 순간이죠. 수령님한테서 동생 칭호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흡했을까.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돈을 갖다 바쳤다는 얘기인 거죠. 뇌물도 갖다 바치고, 정치 자금도 갖다 바치고, 막 했다는 얘기네. 심지어 428억 약정을 받아가지고 지가 보관까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네. 그랬는데 왜 이재명은 하나도 안 들어줬을까? 유동규의 부탁? 아니, 대장동 일당의 부탁? 왜 안 들어줬을까? 유동규는 갸우 기껏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으려고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쳤다고?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뭐라카노지?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진상 측 변호인이 추궁을 해요. 너 유동규 보니까 너 여러 차례 뇌물 준 게 돼 있네. 뭐 2013년, 14년에도 주고, 뭐 2019년에도 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정진상이 정치 자금, 대선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20억 만들어주려고 하고 그랬었네. 그래, 좋아. 그랬는데 네가 받은 건 뭔데? 그러니까 유동규가 말을 제대로 못해요. 막 행설수설합니다. 무슨 말에? 말에 갑자기 조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재판에서도 보면 유동규는 결정적인 질문,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질문,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는 질문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흥분합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러다가 재판이 중단됩니다. 심지어 잠시 시도하면 안 될까요? 라고 재판을 지가 중단시키기도 했어요. 막 핏대를 올리니까 판사가 그 혈압약 드셨다던데, 괜찮아요? 10분 쉬다 합시다. 이렇게 한 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재판을 한 번 열면은 2시간 정도 진행하다가 쉬고 하는데, 오늘은 거의 1시간마다 쉬었어. 자, 어쨌거나 정진상치 추궁을 쫙 들어가는데, 유동규가 대답을 못합니다. 디테일하게 묻죠. 자, 대장동 업자들이 원하는 게 뭐고 뭐고 있었냐? 첫째, 대장동을 민간이 개발하게 해달라. 둘째,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은 대장동 같은 경우에, 모든 대장동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은 다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소유자들한테 재개발을 하려면 이 소유자들한테 땅값을 보상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돈으로 주는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라고 해서 땅을, 비슷한 가치의 땅을 딸게 떼주는 겁니다. 너 저건 이 땅.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환지 방식.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대장동 일당, 그 나무기니 조우영이니 김만배니 뭐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 그 사업 부지의 70%를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면 어찌 된다? 대장동과 똑같은 부지에 땅이 또 하나 생기는 거야. 대장동 일당들한테는. 얘네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지. 거기서 또 개발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대장동 일당은 계속해서 엄청나고 막대한 부를 빠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구획 지정권. 이게 재개발 사업을 들어가면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다.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은 이렇게 개발할 거야. 뭐 마름목 꼬리라든지 일직선이라든지 부채꼬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눌 수도 있고 모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모양,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 설계. 기초 설계를 대장동 일당들이 하게 해달라. 민간업자들이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사업자를 정할 때 화천대유를 해주는데 그것도 수익계약 방식.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익계약 방식으로 해달라. 그 다음에 뭐 대장동은 애초에 결합 개발 방식이 결합 개발 방식이었죠.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을 그대로 어디로 가져간다고 공단, 공원화 사업으로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하는 업자가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같이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결합 개발 방식이잖아요. 이 결합 개발을 못하게 해달라. 이게 대장동 일당의 5대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요구를 들어줬느냐?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야, 대장동 업자들이 원하던 게 하나도 안 됐네? 민간 개발? 그거 안 됐지. 공용 개발이 됐잖아요, 사실상. 두 번째, 환지 방식? 아니었죠. 그냥 수용 보상제가 됐죠. 그다음에 사업자 수익 계약 당연히 안 됐죠. 물론 결과적으로 김만배가 가져갔습니다만 경쟁 방식이었죠. 그 경쟁 방식 하느라고 김만배가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컨소시엄이 망가질 뻔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곽상도가 동원돼가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망가지는 걸 막고 그러고 그래서 50억 주고 했던 거 50억 클럽 거기서 나온 거죠. 즉,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수익 계약 방식도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또 구획 정리, 구획 지정권. 구획 지정권도 아니야. 대장동 일당들, 정영학,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은요. 대장동을 부채꼴 모양으로 개발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니, 일직선 모양으로 바꿔버렸죠. 자,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결합 개발 방식. 대장동을 개발함과 동시에 공단 제1공단, 성남 제1공단의 공원화 사업까지 같이 하게끔 만들어놨죠. 이것도 다 대장동 업자들 남욱이든 정영학이든 김만배든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다 관철시켰잖아. 하나도 안 들어줬네.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뇌물 많이 갖다 줬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됐네. 도대체 넌 뭐 얻은 게 뭐냐? 그렇게 돈 많이 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온다는 얘기가 뭐다? 정진상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이재명과 동급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 동생이 되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 아닐까요? 요딴 소리라고 읽는 거. 이쯤 되면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거의 억지 아닙니까? 돈을 한두 푼 줬냐고. 명절마다 떡값으로 몇 천만 원씩 줬다며. 그다음에 대선 자금 하라고 또 몇 억 줬다며. 그다음에 그 많은 돈. 천하동인 1호에 24.5% 돈으로 환산하면 428억. 그 돈도 다 이재명 거라며. 그걸 다 유동규가 마련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뭔데? 동생이라는 침호요. 그것 자체가 혜택이죠. 야, 혜택이다, 그죠? 아, 놀랐네. 자, 애씨 당초에 대가성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동생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돈을 줬다? 그런 거는 사실상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줬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대장동 업자들, 민간 개발 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네요. 그죠? 따라서 대장동 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대로 가장 이익을 많이 얻는 방식대로 사업을 만들어줬다는 유동규의 기존 주장, 검찰의 기존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대장동 업자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들어준 거잖아. 그랬는데 어떻게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간중간 유동규는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게 분명히 말실수인데 유동규는 그게 말실수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수익도 고정 수익으로 그냥 딱 때려 박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다? 이재명의 관심은 오로지 성남제일공단의 공원화 사업이었다. 그게 한 3,600억 정도인가 돈이 들어가요. 실제로 대장동 업자들이 제일 많이 뜯긴 데가 바로 공단체 공원화 사업이에요. 그리고 터널 뚫는 데 들어가는 돈, 다리 놓는 데 들어가는 돈 꽤 천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대장동 주변에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원화 사업 여기에 대장동 업자들이 한 4천억 정도 뜯겨요. 이재명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은 뭘 말한다?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익이 생기든가 말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성남시가 얻고자 하는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배임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해요. 애시당초 성립이 안 하는 거예요. 범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돼. 배임 같으면 내가 맡은 업무를 배신해서 위임받은 임무를 배신해서 배치가 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제3자한테 혹은 또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준다. 시민이 아니라.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인식 자체가 없잖아. 유동규 말 자체에서 이미 검찰의 논리가 다 아작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동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냐? 사업자로 선정됐으면 그게 혜택인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한테 거의 전권이 맡겨져 있던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업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건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업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려고 했었다면 김만배한테 사업 안 줬지.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남욱이라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있었대. 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사업자 선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다시피 한 거였어요. 이재명 대표는 고정된 수익 1,800억 하고 공단 공원화 사업 그다음에 근처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사업 그래서 한 4,700억 정도를 뜯어내는데 요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사업자 선정은 그닥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거지.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유동규도 그런 얘기예요. 이재명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닥 혜택이 아닌 거지. 오죽했으면 김만배가 재판에서 그런 얘기 했겠냐고. 이재명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야. 이러면서 팍팍 뜯어갔다고 이익을 바득바득 뜯어갔다고. 그런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또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는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재판 내용도 보면 조금 궁지에 몰린다. 또는 자기가 한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걸 딱 느끼게 되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 사업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혜택이죠. 이런 식으로 버럭 소리를 지른다든가. 핏대를 올린다든가 이런 경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게 혜택이다라는 이런 헛소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유동규가 계속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계속 불만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를 했는데 굳이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재판에서 지고 어쩌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대표적인 게 결합 개발 방식. 대장동 개발을 하는 사업자가 동시에 1공단 공원화 사업까지 같이 하게 만든 이 결합 개발 방식. 이거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대장동에서 수익이 나오면 수익 나오는 거 가지고 특별회계 편성해가지고 그걸 공원화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빠득바득 이재명이 우기는 바람에 결합 개발 방식을 했다는 등 그래서 재판에 걸렸다는 등 워만 소리를 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영 개발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공영 개발 방식 안 되는 거였다. 민간 사업자를 해야 되는 거였다. 뭐 이렇게 막 해요. 또 이재명 대표는 당시 대장동 원주민들한테 원주민들이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 원주민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그거는 안 된다. 그게 되겠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재판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재명 개발 방식에 나는 반대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이 네 말 듣더나.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했을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다 이재명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럼 네 돈 왜 줬는데. 돈 준 거 맞나. 이재명이 돈 싹 먹고 이렇게 딱. 입 닦더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지. 황당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는요. 어떤 형태리든 간에 이재명을 욕을 하려고. 뭔가 수단을 다 써.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딱 질문을 들었을 때 이재명을 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얼른 그냥 그거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원래 대장동 개발은 공용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용 개발 100% 공용 개발은 안 되고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동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천대유 만들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100% 공용 개발이 안 되고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됐는데. 그래 여기에 네가 혹시 설득이라든지 하여튼 네 뜻대로 된 게 있냐. 나는 설득한 적 없다. 공용 개발 안 되니까 이재명 시장 자기 하자는 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 한 거예요. 그럼 너는 뭐 했는데. 그럼 너는 돈을 와줬는데. 말문이 막히는 거지. 오늘 재판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쟤는 지금 지같이 함정을 파고 있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밖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놓고 진술이 막 바뀌어요. 뭐 보고를 했냐 하니까 처음에 했다 안 했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추정한다다. 추정한다. 나중에는 기억 안 난다. 계속 바뀌어요. 도대체 쟤는 저런 애를 믿고 검찰도 재판을 끌고 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서 계속해서 유동규의 발언을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신빙성을 회복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치근하게 느껴진다. 실컷 검찰이 막 이렇게 실드 쳐주고 났는데 바로 그 다음번 질문에서 유동규가 앞뒤 다른 말을 딱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돌님 유동규 힘들제 거짓말하니 힘들제 라고 하셨네요. 베리님 유동규가 자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우금치님 바락대스네 라고 하셨습니다. 조순님께서는 천재행정가 이재명이라고 하셨고요. 순대렐라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극혐이라고 하셨겠죠. 예숙박님 박예숙님이신거죠. 아이고 거짓말하다 보면 앞뒤 안 맞는 얘기가 갈수록 나오겠지요. 계속 나옵니다. 두리맘님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배동호님 재판을 맡은 판사가 판세라 하더라도 짜증날 상황이네요. 이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유동규가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고 이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더욱 집요하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유동균 너 몇 년 몇 월 며칠 검찰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검찰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지. 이 두 개 말이 틀리네. 어느 게 맞는 거야? 라고 묻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유동규가 또 딴소리를 해요. 그 두 개를 조합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지. 딴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또 새로운 문제를 또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또 또 들고 와요. 변호인이. 자 근데 그 말은 이거랑 또 틀리네. 이거 뭐야? 어느 게 맞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규도요. 자기가 검찰에서 한 얘기가. 1년 전에 검찰에서 한 얘기. 작년 10월에 검찰에서 한 얘기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한 얘기도 보면은. 9월 초쯤에. 작년 9월 초쯤에 한 얘기랑. 10월 중순쯤에 한 얘기가 또 틀려요.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또 틀려요. 재판에 와서 얘기가 왜 틀리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진술조서 딱 가져와가지고 학습해 가면서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진실말을 말하기 위해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 내 유동규 입에서 공판중심주의 나오는데 기가 딱 차더라. 내가 한 기가 차가지고 재판장 얼굴을 쳐다봤거든요. 나도 모르게. 유동규가 공판 내 그때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요. 머리를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공판중심주의를 듣는데 갑자기 고개가 내 스스로 덜 들려지는 거야.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쓱 들어올리던데 재판장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재판장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씩 웃다가 나랑 얼굴 딱 마주치니까 표정을 싹 바꾸더라고. 본인도 황당했겠지. 본인도 뜨끈 묶었지. 진짜 황당했지. 내가 보면서 판사도 이거 할 짓 알겠다. 대신에 오늘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할 때 유동규가 나중에는 그래요. 자기가 자꾸 진술이 바뀌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라는 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하면 다시 물어 질문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재판장이 나서가지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조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라고 꼭꼭 집어줘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재판이 그런데로 흘러갔는데 보는 저도 되게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제가 빨간아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유동규 짜증 나게 한다고. 진짜. 아마 볼 때는 유동규도 본인도 알 거예요. 지금 자기 진술이 지금 계속 배치가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앞뒤가 안 맞고 있고 이러고 자기 딴에는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본인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 운운하면서 내가 진술 줘서 내가 딱 학습하고 와가지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소리를 치는 거겠죠. 참 뭐 재미있습니다. 근데 많이 황당하네. 많이 황당합니다. 아 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동규가요. 변호인의 자꾸 압박신문에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가만히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작년 9월에 한 말 작년 10월에 한 말 같은 얘기인데 조금씩 틀려. 어떤 경우는 완전히 틀린 경우도 있어요. 보고를 했다가 안 했다 그랬다가 한 것 같다라고 했다가 그 당시 상황상 했을 거다라고 했다가 말이 막 틀리거든요. 이게 왜 자꾸 틀리냐고 하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내가 검사님 믿고 진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내가 그렇게 진술을 하겠다 자백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계속해서 신경의 변화가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왔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용이 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변명을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사람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 자세히 Chan 이제 퍼끽 한 번지 Давайте 보면